정부의 의대 정원 증언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8개월 만에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한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동맹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정상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을 위해 이 같은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고비나 제적 등의 강경한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.